윤건영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정책 공약과 세부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윤 예비후보는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기초능력 분석으로 수준별 체계와 기준을 마련하고 초등학교 2, 4학년, 중고등, 1학년 등 4단계 기초능력 분석 등을 약속했습니다. 또 신규 교원 채용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.